아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는데요 히로시마에서 지금 6차죠 6차 지진이 히로시마 북부에서 또 났습니다 지금 4월 30일 오후 1시 49분경에 금원은 2.1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고쿠아사이 얕을 천재입니다 매우 얕다는 얘기인데요 아 이게 지금 이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로시마의 위치가 대한민국하고 멀지 않습니다 저는 뭐 염려가 되는 것이 이게 히로시마의 제가 히로시마 지진에 대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염려를 하는게 있다면 저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6차 지진이 히로시마 현 북부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북부라는 것은 대한민국 쪽으로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남부면 대한민국과 더 멀어진다는 얘기겠죠 좀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은 히로시마에서 대한민국이 멀지가 않습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 쪽이 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78년도 그 조사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의 이 라인에서 지진이 났던 5.4 인가 그렇죠 그때 여기 위쪽에서 지진이 났죠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지진이 위로 올라왔을 때에 정말 이건 만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은 뭐 안 되는 아겠지만 이 지진이 이렇게 지금 위로 올라와서 만약에 뭐 한 이 정도에서 일어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 일본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아 이런 일은 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히로시마 현 북부의 지진이 이 시코쿠 섬을 친다는 거죠 시코쿠 지금 이 단층 때문에 그 구마모토의 지진이 오이타 현으로 가서 그 후에 시코쿠를 쳐서 이카타 완전히 대폭발을 하면서 이 시코쿠 섬에 있는 난카이 트러프가 대폭발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 제 생각에는 그것은 뭐 당연히 이제 그건 그건 기본적인 정설입니다 이제 하지만 그 혹시 히로시마에서 시코쿠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경우에 거래가 멀지 않거든요 이들 경우에는 이제 그 역시 시코쿠 섬에 대폭발 이까타 원전의 폭발 위험이 있는 아주 좀 죄송합니다 정말로 일본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뭐 시코쿠를 건들 경우에는 뭐 우선 도까이 도난까이 난카이는 다 폭발한다고 봐야겠죠 지금 그러한 걱정을 전 그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10년 전에 최근에 히로시마에서 2021년도에 다섯 번 난 그 위치와 거의 똑같은 지점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히로시마에서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시면 저 히로시마 북부죠 지금 보시면은 5.1의 강진 그리고 4.5의 강진 그렇다면은 이 강진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제 그 발생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강진이 히로시마 근역에서 발생을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 당시에 지진 상황을 보시면은 뭐 동일본 대지진 당시니까 뭐 후쿠시마 쪽은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보시면은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호카이도 호카이도에서 6.2의 지진입니다 지금 그 그 오늘 쿠시로와 이 아워머리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요 오늘 지진한 곳이 지금 보시면은 이 아워머리 해상하고 쿠시로 내륙하고 이렇게 지진이 났는데요 지금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호카이도에서 지진이 나면서 이제 이제 그러면서 이 히로시마를 찾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이렇게 저기 조사를 해보니까 몇십 년 동안에 그 히로시마에는 거의 미소 지진 정도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일본 대지진 당시부터 지진의 양상이 커지고 있고 그 그 다음에 2021년에 지금 다섯 차례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까지 여섯 차례 여섯 차례죠 지금 히로시마가 또 나왔으니까 여섯 차례 발생을 했는데 이 2021 최근에 여섯 번의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매우 유사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그 위치나 규모나 그런 것들이요 따라서 우리는 그 이 히로시마 지진에 대해서 이 히로시마 지진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북쪽으로 올라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걸 뭐 할 수는 뭐 바꿀 수는 없는 거겠지만 올라올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이 지각이 변동이 되고 또한 최근에 자전축이 움직이면서 계속해 가지고 지금 지진의 양상이 대한민국 쪽으로도 약간 좀 아니 그러한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지진은 대한민국은 지진이 안전지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히로시마의 지진이 이제 그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